로크노트 로크노트 로크노트는 금속제 전선관 부속으로 강제 전선관 및 코넥터를 박스에 접속할 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미에요. 로크노트의 홈 위에 있는 둥근 형태를 이용해 장식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존화가 갓들어집니다. 낚시줄을 여러번 교차하여 촘촘한 공간이 생기도록 합니다. 촘촘하게 여며진 투명 낚시줄 사이사이로 꽃대를 지그재그로 통과해주면 자연스럽게 고정이 됩니다. 촘촘하게 여며진 투명 낚시줄 사이사이로 꽃대를 지그재그로 통과해주면 자연스럽게 고정이 됩니다. 핵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